자, 이어서 우리는 기본강의 제7강을 진행합니다. 제7강은 거기 60쪽쯤 됐는데 거기 4번 건축물의 설계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건축물의 설계 1번 설계자 제안이라고 되어있죠. 이 부분은 뭔 얘기냐면 일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나 설계하면 안되고 기술자인 건축사가 설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 건축사가 설계할 대상은 무엇인가? 거기 보니까 건초가 받는 것 두 번째 신고하는 것 그래서 건축 허가 받는 것 또 하나 건축 신고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리모델링 하는데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할 때 이 세 가지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설계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넘어가 보니까 박스 안에 거기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1번, 2번 정도 봐드리겠는데 거기 보니까 1번 받은 면적계가 거기 8, 혹시 8로 돼 있으면 85로 고쳐야 됩니다. 받은 면적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개축, 재축 85제곱미터 미만인입니다. 85제곱미터 미만일 때 일단은 건축사가 설계 안 해도 괜찮고 두 번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대수원 이런 것도 역시 건축사가 안 해도 되겠습니다. 3분, 4번은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의 바로 밑에 2번에 보니까 이름만이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 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할 때는 이때는 위의 규정을 정의하지 않는다. 건축사가 설계하는 걸 정의하지 않는다. 즉 이럴 때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준 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일 때는 두 번째 설계자 업무 그럼 과연 설계자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니까 설계자는 건축물이 2법 건축법입니다. 건축법과 2법에 따른 명령 건축법에 따른 명령 건축법 시행령이나 건축법 신규칙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미간에 지향이 없도록 설계해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안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됩니다. 다만 예의가 있는데 해당 건축물의 공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건축위원의 심의경을 건축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설계자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있어야 하고 여기에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는가 봅시다. 설계 도서를 작성한 설계자가 설계자는 설계가 2법과 2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 도서에서 어떻게 하냐 서명 날인입니다. 서명 날인은 가장 중요하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서명 날인입니다. 기명 날인은 좀 약하거든요. 그런데 서명 날인은 굉장히 센 겁니다. 완전히 본인이 꼭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 서명 날인이죠. 서명 날인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카드 같은 거 결제하거나 또 뭐 할 때 보통 서명만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는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다. 서명도 하고 도장도 찍으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자의 책임이 약정하다. 그러면서 서명 날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착공 신고입니다. 착공 신고는 포인트가 뭐냐면 건물을 짓기 전에 며칠 전에 착공 신고하느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짓기 전에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착공 신고할까 보면은 거기 날짜가 없습니다. 즉 7일 전 5일 전 15일 전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착공하기 전에 신고하고 착공하면 되는 겁니다. 날짜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특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지 나올 때 5일 전에 신고하고 착수하라 그럼 틀린 것이죠. 7일 전이다 이것도 틀립니다. 읽어드릴까요? 5번 착공 신고 1번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 건축물 건축화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공사를 착수할 때는 건축주는 거기에 허권자에게 공사기획을 신고하라 며칠 전에 신고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이 착공 신고를 안 할 때도 있다. 어떤 게 오냐 건축물을 철거 신고할 때 우리가 뒤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서 건축물 철거가 나오는데 건축물 철거는 자진해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 날짜를 알기 때문에 언제쯤 다시 착공하겠습니다. 날짜를 적을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굳이 착공 신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 보니까 다만 건축물에 철거를 신고할 때 이게 낮에 보면 알겠지만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 7일 전에 신고가 들어있습니다. 7일 전에 어떤 신고할 때 이때 이미 거기다가 언제쯤 다시 지켰습니다. 라고 착공 예정일을 적었다. 그럴 때는 굳이 따로 착공 신고를 안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다만 건축물에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공사 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할 때 이때는 감자하고 시공자가 함께 서명해야 한다. 서명이라는 것은 서로 책임이 다닙니다. 같이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세 번째 건축화받은 건축물에 건축물을 신고할 때 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를 남기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이어서 건축시공입니다. 시공자의 의무 1번 건축처는 거기 건설산업규모법 위반에서 건축물을 공사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등등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요청 좀 보겠습니다. 공사 시공자는 건축물의 공산장에 설계 도서를 갖춰둬야 하는데 공사 시공자는 설계 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관계 법령이 맞지 않거나 공사의 예컨상 불합량이 인정되면 이때는 건축자하고 공사 감자 동의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사에 없으면 요청이 따라야 된다. 공사 시공자는 현장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실질사는 잘 알죠.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이 설계도 가지고 안되겠다. 그럴 때는 거기 누구 동의받아서 건축자하고 공사 감자 동의받아가지고 설계자한테 설계 변경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구두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서면으로 해가지고 요청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동의서가 붙었으니까 이 설계자는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부인하면 안됩니다. 요청이 따라야 되는 것이지 거절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상세 시공 도문 작성입니다. 1번이 중요한데요. 이건 꼭 읽으셔야 됩니다. 상세 시공 도문 작성의 그 건물 크기는 얼마인가 꼭 읽으세요. 거기 보니까 연민적 학계가 5천 전후부터 이상 연민적 학계가 5천 전후부터 이상입니다. 5천 전후부터 이상 이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 도문 작성도 요청할 수 있다. 누가 감리자가 공사 감리자는 시공자한테 상세 시공 도문 작성 요청할 수 있다. 크게 얼마? 연민적 학계 5천 전후부터 이상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연민적 학계 5천 전후부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공사 시공자는 공사한테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거기 공사 감리자로부터 상세 시공 도문 작성 요청을 받으면 상세 시공 도문 작성해가지고 감리자가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해야 된다. 당연한 규정이죠. 네 번째 공사 현장 위해방지입니다. 우리가 건물 짓다가 옆집에 금가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최근에도 텃파하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큰 건물들이 연립 같은 것들이 금가하시고 몇십 명이 구청에 피난하고 구청에서 강당에서 지내고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게 위해방지입니다. 텃파하거나 건물 짓다가 옆에 다른 건물들이 금가하거나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위해방지 확실히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실까요? 건축물의 공사 시공장은 대통령령으로 적은 바에 따라서 공사 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두 번째 허가권 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해서 건축 관계자와 분쟁 상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옆집에서 소리 난다. 털을 파는데 소리가 나서 죽겠고 진동이 나고 무너질 것 같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오겠죠. 이 경우에 허권자 즉 관계의 민원 주무권자죠. 허권자는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가보기도 하고 실제 가서 조정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정식으로 재판 거시오라던가 정식으로 문서 내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면 안 되겠죠. 안일하게 대체하면 되겠죠. 넘어가고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사 감리자입니다. 공사 감리 일단 감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감리가 뭐 하는 겁니까? 건물을 잘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 제대로 재료를 쓰고 있나 안 쓰고 이걸 감시하는 기능을 알죠. 그럼 공사 감리자를 누가 지정할까? 중요한데 공사 감리자는 거기에 건축주가 지정한다. 건축주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다. 어떻게 지정하느냐 일단 읽어봅시다. 거기 보니까 이때 감시자 지정할 때는 공사 시공자 본인 및 계열 회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공사 시공자를 갖다 감시자를 지정한다. 서로 봐주겠죠? 안 되겠죠? 또 계열 회사도 지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서로 봐주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시자를 어떻게 누구를 지정할까? 그것이 이제 박스 내용입니다. 1번 다음에 해당할 때는 건축사를 감시자로 지정한다. 감시자는 아무래도 유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첫째 일반적으로 건축사를 지정합니다. 그 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 기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신고 대상 빠집니다. 신고 대상의 경우는 건축사를 갖다가 감시자로 지정할 필요가 없고 허가 대상만 건축사를 감시자로 지정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건축사 감시자 지정하는 경우 두 번째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때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때 이 경우도 역시 건축사를 감시자로 지정하는데 동원하면 2번입니다. 이런 개인 건축사 말고 전문회사를 갖다가 또 감시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 건설기술용용업자로 봅니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개념은 앞에서 우리가 용어정에서 배웠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을 때는 그냥 일반 건축사가 아니라 누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냐 거기 보니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용업자 이 경우에 시공자 본인이거나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업자는 안 된다. 당연하죠. 봐주니까 안 되고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용용업자를 갖다가 감시자로 지정합니다. 어떤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일 때 다만 예외적으로 또는 건축사를 위에 거기 동그라미 1번처럼 건축사를 감시자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가려봅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60조에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할 때 그때는 건축사를 지정해도 괜찮습니다. 원적으로는 건설기술용용업자 예외적으로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두 번째 감이자 업무입니다. 우리가 뭐 통상으로 얘기는 하던 그런 업무입니다. 볼까요? 박사는 기업 공사 시공자가 설계 도서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또 두 번째 자재 같은 걸 제대로 쓰고 있는가 기타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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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가 이런 걸 업무를 수행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현장 상주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감리직원이 현장에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몇 달씩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장 상주 계속적으로 감리직원이 기술자가 거기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물은 커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물이 되어있죠. 일단은 어떤 건물인가부터 보면 다음 표지 위에 가보니까 박스 안에 세 가지가 있죠. 기업 바닷물 제약계가 5천 제곱부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일단 바닷물 제약계가 5천 제곱부터 이상입니다. 이때는 상주해야 되고 직원이 기술자가 두 번째 연속된 5개층 지하철 포함해서 연속된 5개층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써 바닷물 제약계가 3천 제곱부터 이상인 건축공사도 역시 상주하여야 하고 세 번째 아파트 아파트도 역시 상주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보통 주택으로 쓰는 계층 수가 5개층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상주해야 된다. 그럼 이제 기술자가 상주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주할까 다시 돌아가서 본문에 보니까 거기를 봅시다. 공사 현장에 감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때 감리하는 경우는 건축사법이 있다는 건축사부 중에서 건축분야 건축사부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에 상주하게 하고 토목 전기 기계는 그때 각 분야별로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현장에 감리하게 한단 말이죠. 건축사부 한 명 이상을 갖다가 이 경우 이 건축사부 이 기술자는 신출내기는 안 되고 몇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 2년 이상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고 이런 자들이 거기 박사 내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는 상주해야 된다. 몇 달씩 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동남이 2번 3번을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반괄호 3번입니다. 그럼 이제 공사감자는 열심히 이걸 제대로 하나 자체 쓰나 안 쓰나 또 설계되면 맞나 안 맞나 이거 보겠죠. 그다가 잘못한 걸 발견했다. 그럼 그냥 가만히 눈 감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 위반한 걸 발견했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반괄호 3번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내용입니다. 1번 공사감자는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 시공자가 설계 도수대로 공사하지 않다. 이때는 건축주에게 알린 후에 알린 후에 알린 후에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해야 된다. 다시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주한테 알려져야 됩니다. 이때 공사 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냥 막 막무가내로 진행한다. 그때는 서면으로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 이 경우에 중지 요청 받은 시공자 등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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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않냐거나 중지 요청 받았는데 계속 공사한다. 이때는 허권자한테 보고 올립니다. 관청에다가 보고 올리겠죠. 허권자한테 구청이나 이런 데다가 보고 올립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세 번째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는 거기 위반사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요청하거나 위반사에 허죄 보고한 공사 감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 감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직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지어서는 안 된다. 믿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당신 겁도 없이 허권자한테 보고 올렸어? 그래? 너 그러면 우리 감리자 그만둬. 또는 너 지난번에 감리 금액 지난달 거 우리가 안 줄 거야. 아니면 석 달에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이걸 보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지으면 안 된다. 공사 감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 만약에 이렇게 불이익지게 되면 누가 눈치 봅니까? 공사 감자가 제대로 지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감리일지 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모든 것이 문서로서 남겨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리발레미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감리일지를 작성하고 중간중간에는 감리중간서 보고서 작성하고 공사가 완전히 끌려면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라 그런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사감자는 감리일지를 기록유지관리하고 공사공정이 일정한 정도의 진도에 닫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해놨죠. 이 진도에 닫을 때 그때그때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하고 또 정말로 완전히 완료됐다. 이때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주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단 말이죠. 공사가 다 끝나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 하냐면 주택법상은 보통 사용승인을 받는다라고 이해하고 건축법상은 사용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주택법상은 사용검사를 받는다. 주택법상은 사용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건축법상은 사용승인을 받는다. 이때 사용승인을 받을 때 이 보고서를 천받는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건축주는 나중에 건물 다 짓고 건축원에 사용승인 신청할 때 뭘 천받는다? 중간감리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천부해서 허권자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번을 읽으면 될 거예요. 4번은 허용어차입니다. 허용어차는 어렵게 말할 때는 가끔 나와요. 이 허용어차는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그래도 감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가 두 개 있죠. 이 표를 외우셔야 됩니다. 실제 외우는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심화 강의할 때 우리가 다시 요구했지만 심화 강의할 때 실제로 우리가 외우는 걸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설명드릴게요. 허용어차는 뭐냐? 만약에 설계도가 있다. 그럼 설계도에 또 100% 맞게끔 건물 짓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짓는 거니까.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죠. 이런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는 봐줄 것인가. 이것이 허용어차입니다. 일단 읽고 얘기합시다. 설계와 시공은 100%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지의 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과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오차는 허용된다는 말이죠. 그 허용어차 범위가 시험제에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까지 봐주고 인접 대지 경계선 거리 3% 이내 그리고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건폐율은 0.5% 이내 용적률은 1% 이내고 그 대신 건폐율은 0.5% 이내이면서도 면적상 얼마냐면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적률은 연면적의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이런 것들 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보니까 건축관령 건축기준의 허용어차죠. 아까는 대지였고 거기 보니까 높이 2% 다만 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 길이 2% 다만 전체 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역됐으면 10센티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출구 너비 반자 높이 등등은 2% 이내까지 봐줄 수 있고 벽체 두께 바닷판 두께는 3% 이내까지 봐줄 수가 있네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표현이죠. 하여튼간에 시험제에 나올 수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상에서 외우는 건 시임화 강의할 때 우리가 외워보겠습니다. 간혹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외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번에 현장검사 조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 등등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자 선정 대신 대신하는 자죠. 대신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허가권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관계 건축 공무원이 나가는 대신에 누구를 시킬 수 있다? 건축사를 시켜서 대신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갖다가 현장검사 확인 업무 같은 거를 이 경우는 거기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또 건축사라고 아무나 붙잡아놓고 야 니가 내 대신인가 그러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에서 대행할 건축사를 시행할 것인가 빡습니다. 첫째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시자가 아닐 것 자기가 한 거면 받을 수가 있죠. 눈 감아주니까 안 되고 두 번째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냐고 직접 선정할 것 건축주가 추천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게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죠. 그러므로 직접 이 허권자가 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사가 나와서 대행했잖아요. 그럼 이제 보고서 내야 되겠죠. 그냥 돈만 받으면 안 되고 보고서 내죠. 봅시다. 대행 결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결과를 국토교통부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관한다. 구두보고가 아니라 서면보고입니다. 허권자한테 허권자 대신에 갔기 때문에 이때 허권자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력을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재단체 조류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 당연하죠. 공짜로 일할 리가 있겠어요. 지급하게 됐죠. 실상은 이 돈도 아마 허가를 내는 자가 미리 돈을 갖다가 낸 것에 포함됐다 봅니다. 어차간에 지방자체 조류로 정하는 수수료를 갖다가 일단은 명의를 누가 지급한다? 허권자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건축주의에서 돈 나오겠죠. 허가 받을 때 이미 예측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68쪽쯤 되는데 사용승인입니다. 9번 사용승인 사용승인은 매우 중요한 편입니다. 우리가 주택법에서는 나중에 뭘 받는다? 사용검사를 받는다.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을 받는다. 1번 쓰는 건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용승인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특별히 건축법에서는 임시 사용승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사용승인 공사 끝나면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승인 대상은 어떤 것이고 누가 하는 것일까? 사용승인은 건축허가권자가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의 해집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건축주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정건축허가입니다. 이게 대상입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하여 따라서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했다. 그때는 이 건물을 쓰려고 하면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대상은 뭐고? 허가받은 거 신고한 거 가설건축물 허가받은 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야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2번 절차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용승인 받으려면 감리보고서를 첨부하라고 되어있잖아요. 나오죠. 건축주가 공사 감의자가 작성한 감리안료보고서와 국토교통구리자와 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며칠 내에 사용승인을 해주느냐 날짜 위해야됩니다. 2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를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7일 외우셔야 돼요. 7일 이내에 밑에 박스 안에 기역, 니은 검사를 하고 7일 이내에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기역, 니은에 대한 검사를 하고 합격되면 사용승인을 내줍니다. 다만 사용승인 안하고도 사용승인에서 내주는 예외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게 뭐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낼 수 있다. 조례로 정하는 거.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법규가 조례입니다. 경기도의회 서울특혜시의회 또 종로구의회 이런 식으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검사 안하고도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그럼 어떤 걸 검사하고 합격해야 되느냐 박스 내용입니다. 기역 사용승인 시장 건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도록 신고한 대로 설계의 뜻으로 시공됐는가 니은 감리완료 보고서 공사완료 도성 등 이런 것이 적합하게 작성된다. 이런 걸 보고서는 내주는 것이죠. 며칠 내? 7일 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라는 건 사용검사 안하고도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승인의 효과 당연하죠.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 받아서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자기가 사용하거나 또는 새 같은 거 줄 수 없단 말이죠. 새 같은 거 줄 수 없습니다.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예의가 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일까? 박스 두 가지가 있죠. 첫째 허건제가 기간 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이건 뭐냐면 원래 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사용승인서가 안 나왔다. 그런 얘기지. 불합격되었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검폐율 영중률 등등등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임시로 사용해 승인을 한 경우 이것이 2번이 뭐냐면 임시 사용승인입니다. 임시 사용승인하면 그 부분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실에 있는 룩대월드2도 다 지키지 않는 100배층 되는데 다 지키지 않는 밑에 층만 임시로 쓰고 있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동그라미 2에 해당하는 임시 사용승인입니다. 그 다음 밑에 관련 사용승인 중공음소등의 의제 이렇게 사용승인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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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글자가 좀 깎였는데요 거기 등록 앞에 녹자로 등록신청 의제 거기 등록신청 등을 받은 것으로 받건한 것으로 보며 여기 등록신청 등이 뭐냐면 허가를 받았다 인가를 받았다 등등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중공음소라든가 등록신청이라든가 또 인가 여러가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받은 것으로 본다. 즉 등록신청을 받은 것으로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다만 예외적으로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처가 수상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법률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시킨단 말이죠. 사용승인 받으면 사용승인 받으면 다른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라든가 중공음소라든가 등록신청 같은 것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거기 공장인 경우는 예외가 있다. 그런 얘기죠. 덩달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록시적 앞에다가 등자를 쓰세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기제입니다. 이제 사용승인 했으니까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 나오면 대장을 만듭니다. 이게 기재한다는 얘기죠. 건축물 대장을 누가 특별시장 또는 광시장은 사용승인한으로 지치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 대장에 적게 된다.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은 군수나 구청장 같은 경우 이런 경우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적게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축물 대장에는 설계자 등등 주요 공사의 시공자 감자를 적어야 된다. 나중에 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 금관이 남아야 되니까 규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의 임시 사용승인입니다. 임시 사용승인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 부분만 사용승인 할 수 있단 말이죠. 다 완료되기 전에 그 얘기입니다. 봅시다. 임시 사용승인 대상 임시 사용승인권자 임시 사용 대상은 뭡니까? 사용승인서를 교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면 완료된 부분만 해준 겁니다. 이때 임시 사용승인권자는 허권자입니다. 그래서 일부 완료된 부분이 바로 대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권자한테 임시 사용승인 받아서 임시 사용승인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임시 사용승인 기준 임시 사용승인 조건입니다. 허권자는 임시 사용승인 접수하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적합한가 안한가를 보고서 한다면 임시 사용승인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이게 나오죠.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 식수는 먹는 물이 아닙니다. 먹는 물이 아니라 나무 심는 거 나무를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하기에 부적합한 시키다. 한 겨울이다. 엄동설안이다. 이때 건물은 완료가 됐는데 조경을 하려고 하면 나무 심자마자 나무가 얼어죽어버리잖아요. 또 땅도 파기도 어렵고 이럴 때는 나중에 따뜻한 봄날에 심기로 조건적으로 하고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의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향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 사용승인을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피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시 사용승인 절차입니다. 1번을 읽어보시면 누구한테 임시 사용 신청서를 냅니까? 누가 누구한테?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제출합니다.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는데 이때 허가권자를 며칠 내에 내주냐? 해당 신청서를 받는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우리가 앞에 사용승인도 그랬죠. 여기 임시 사용승인도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임시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거 밑에 동라미 2번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임시 사용승인기간 이게 오늘 7강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몇 년 이내다? 2년 이내다. 임시 사용기간은 2년 이내고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거치물 또는 안반 같은 게 있을 때 큰 바위 같은 게 있으니까 오래 걸까 아닙니까? 판렘은 이럴 때는 공사기한의 긴 거문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 즉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임시 사용승인기간입니다. 일단 몇 년이고 2년이고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연장 몇 년 연장은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거기 그래서 시험 중에 나올 때 임시 사용승인기간은 2년이며 연장은 1년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냥 2년이고 연장은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 때는 2년 플러스 알파 연장은 가능한데 얼마인지 모른다. 2년 플러스 알파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2년 플러스 1년 2년 플러스 2년 그게 아닙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제7절 건축통계 건축행정정산화 건축종합민원실 나와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간단히 봐드릴게요. 건축통계 거기 허건조는 거기 건축통계를 갖다가 누구한테 보고를 린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의도의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작성요령은 국토교통부 이력으로 정한다 되어있고요. 즉 국토교통부령은 건축법 시행규칙이 되어있죠. 내려가서 건축행정전산화 요즘은 전산화 시대니까 이걸 새로 특별히 규정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장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철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나오죠. 그래서 관련되는 게 뭐냐면 허건조는 사재결정 건축화 등등등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온라인화 시켜서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련된 절세 역시 전산철이 나오죠. 3번 같은 이치인데 허건조는 건축화 업무 등의 효율주철을 위해서 거기에 전자정보처리 시즌을 이용해서 이 법의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2번입니다. 밑에 이 위에 따라서 전산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이 전산자를 보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학위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통계를 볼려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간에 경제를 예측한다든가 또는 근처에다가 어떤 상가를 짓거나 오피들 질려면 이런 등등 그런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나중에 성공할 것인가 안 할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리를 뽑아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사형료를 내야 됩니다. 사형료를 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관계중앙행정회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에 그 부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 군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관계중앙행정회장의 심사를 받지 않느냐 한다. 같은 공적이 기관하니까 이때는 얘가 면제 된다는 얘기죠. 면제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어떤 경우는 누구한테 승인받고 어떤 경우는 누구한테 승인받냐. 첫째 기억 정국단위의 정국적인 것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아야 되고 시도다위는 시도이사한테 승인받고 시군구다위는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리를 쓸 수가 있는데 다만 이 경우는 돈을 내야 됩니다. 수수료를 내야 된다. 사용료를 노무라미 3번입니다. 이 승인권자입니다. 즉 승인권자 셋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이사 시장 등은 승인청을 받으면 거기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의 지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해야 된다고 인정된 경우면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해서 승인할 수 있다. 승인을 해줄 때 좀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죠. 첫째 업무의 지향을 초래하지 말아야 되고 또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승인할 때 용도를 한정해서 예를 들어서 학술용으로만 쓴다 경제층으로만 쓴다 연구원 용도로 쓴다 이런 식으로 한 얘기에서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국토교통부장관 등 이 승인권자 셋은 필요하다고 전산자료 보유 관리 등에 관한 상황에 관해서 전산자를 이용하는 자료를 지도감당할 수 있다. 이거 함부로 노출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서 허락받는 다음에 그걸 남한테 다시 또 돌린다 다른 데라도 넘겨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건축종합민원실 일단은 건축종합민원실 어디다 두는 걸 꼭 의원해야 됩니다. 어디다 둡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 구춘장이 설치 운영합니다. 이거 외워놔야 돼요. 이걸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강의할 때는 그분들이라고 했어요. 그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건축법은 거의 그분들이 80% 이상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운영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민원신은 민원인의 이용에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안에서는 거기 그분들의 규칙으로 정한다. 그분들의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 규칙은 그 기관장이 만드는 법규가 규칙입니다. 기관장이 만드는 법규가 규칙입니다. 규칙입니다. 그래서 시의 규칙은 시의장에 군의 규칙은 군수가 이렇게 만듭니다. 이 규칙으로 정한다. 자 그리고 민원실을 하는 일이 뭔가 거기 모두 몇 가지 일을 합니까 모두 일구까지 일을 하는구나. 첫째 사용승에 관한 업무 두 번째 거기 건축사가 현장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때 이때 건축허가 사용승 및 임시 사용승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작성 같은 거 이 건축물 대장작성 나중에 비용은 알겠지만 그분들이 대장작성합니다. 관리합니다. 또 복합민원처리 또 건축과 신고 용도에 대한 상담업무 상담업무 컨설팅 건축관계자의 분쟁상담 건물 짓다가 옆집 시끄럽다든가 금이 갔다든가 무너졌다든가 이럴 때 분쟁이 생기겠죠. 이런 걸 상담해줍니다. 그 밖의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그분들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가 나오죠. 이렇게 모두 일구가지를 갖다가 건축종합민원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7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쉬셨다가 이제 8강에서는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이제 건물을 다 지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누가 유지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제8강에서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제8강에서 뵙겠습니다.